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뭐 할건지 많이 물어보셔서 현재 제로 레벨이 242입니다. 이제 만렙을 찍고 나서 원래는 241 섀도우를 하려고 했지만은 어 이게 만약에 제 예상으로는 다음 패치가 진행되고 신캐가 나오면은 다 다음주 다음주에 패치노트가 나오고 그 다음주에 나온단 말이죠. 그럼 약 10 4일 15일 16일 17일 17일정도 18일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메소버리 번지가 보다는 이제 신캐가 나오면은 만렙 이후에 이전에 나오면은 제로 250 이전에 나오면은 신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 생각은 좀 그렇구요. 그 다음에 메소버리 번지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하하 아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구요. 예정이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 어 감사합니다.